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반가워요 저녁을 같이 먹을 겁니다 엄지가 너무 너무 보고싶다고 하시나요? 소원에게 엄지란 양파같은 존재 약간 까면 깔수록 더 징매운 사람 이 아이의 찐을 더 알게 되는 옷이 편하겠지? 옷이 편하겠지? 자랑하게 제가 골라준 줄 아하하하하 제가 언니를 끌고 이케아를 갔죠 이거 너가 골라 다 좋았다 귀여워 뭐 이래 저희 이케아 간사진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저희는 갑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언제나 열렬히 응원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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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